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광물자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고령토랑 활석인데요. 요거는 퇴적광상에서 산출되죠. 바로 넘어갈게요. 네 퇴적광상 중 풍화잘로광상. 오케이 활석은 이건 변성광상에서 산출되는 대표적 자원이죠. 그리고 어쨌든 둘 다 비금속광물자원 요건 맞는 얘기고 가와 하나는 모두 재료 아니지. 둘 다 비금속광물자원이기 때문에 재료 과정 필요 없이 어쨌든 고령토랑 활석을 잘 얻어낸 다음에 순도롭게 이렇게 얻어낸 다음에 재료 과정까지는 거치지 않고 얘네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B만 맞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자 태양경성 과정 일부를 나는 행성 기억의 층상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기억이 누군가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행성 4개 멀리는 행성 4개인데 자 미묘하게 행성의 반지름이 조금 반영된 듯 해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운 애들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오케이. 목성 제일 크잖아. 토성 두 번째로 크고. 그죠? 지구가 세 번째 있으니까 이건 지구의 내부 구조에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 그래서 일단 기어 원시태양의 주요 구성성분은 수소엘륨이다. 맞아요. 태양은 별이잖아. 그치? 우주공간 전체의 수소엘륨이 제일 많습니다. 별을 구성하는 원소들도 또한 수소엘륨이 제일 많아요. 오케이? 주요 구성성분은 수소엘륨. 맞고. 니은. 원시행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원시태양 주위를 공존하겠다. 맞습니다. 태양의 자전 방향과 이 행성들의 공존 방향 모두 똑같아요. 중심에서 중력을 작용하는 태양이 돌다 보니까 따라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작한 원반상으로 얘네들이 펼쳐지게 되고 나이서 층상구조는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치. 밀도 커다란 철성분의 핵이 가라앉고 밀도 작은 규산전 성분들은 떠올라서 핵과 맨틀의 분리가 일어난 건 마그마 바다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5번. 기역니는 디귿. 자 됐고. 3번 중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암석 a, b가 분포한 언어적 단면인데 위도가 같은 줄과야지. 문제 있는 순간 위도가 같은 표준 중력 질문하겠구나.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 바로 들어야죠. 위도가 같다. 오케이. 기역니는스 측정한 중력 이상. 그런데 위도가 같은 표준 중력은 똑같은데 여기는 실측 중력 값이 이만큼 작았던 거고 여기는 실측 중력 값이 그만큼 컸던 거잖아요. 이만큼. 그럼 니은의 지하에는 밀도가 좀 커다란 물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케이? 그렇다면 밀도를 비교하면 있어서는 a보다는 b가 밀도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a는 보통의 어떤 평균적인 지하 물질보다는 밀도가 작았기 때문에 기역 지점의 중력 이상이 음의 값을 나타낸 상태. 그런데 니은 지점은 그러한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 때문에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나타난 상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해석도 되겠죠. 어쨌든 동일한 단진자로 측정한 주기인은 실측 중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측 중력이 클수록 진자의 주기가 짧아지니 기역보다 니은의 숫자를 따. 맞는 이야기 되겠네요. 역시 정답 5번. 다음 갈까요? 다음 4번. 그립은 은하 집단 a, b의 포함관계와 a, b, c에 포함된 은하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는 각각 국부은하군 천자자리 은하단, 천자자리 초은하단 중 하나이다. 잠깐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게 국부은하군이네. 그죠? 그리고 천여자리 은하단. 그리고 얘네들을 포함하는 천여자리 초은하단. 이렇게 들어가지. 자, 우리 알다시피 은하단과 은하군은 포함관계는 아니에요. 알았지? 은하군보다는 은하단의 규모가 크지만 이들은 포함관계는 아닙니다. 은하, 초은하단은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a는 국부은하군, 공간적 규모는 a가 b보다 작아요. 은하단이 은하군보다는 커다란 그룹이에요. 디귿, c와 같은 은하집단이 모여 우주 거대구조를 형성하는 거 맞죠? 초은하단들이 쫙 이렇게, 쟤네들이 거대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답 3번, 기억디귿. 됐고. 자, 5번. 자, 직교니콜에서 관찰한 안사람과 화감. 좋아. 직교니콜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색성은 그냥 틀린 거예요. 다색성을 보려면 개방니콜이 돼야지. 맞죠? 되게 흔하게 자주 나왔던 질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직교니콜에서 봤는데, 어, 보여. 색깔 보여. 그러면 광학적 이방체 맞지. 됐죠? 됐고, 디귿. 마그마의 냉각속도. 아, 그렇지. 이제 뭐 암석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안사람, 하나는 화감이래요. 안사람은 화산함이잖아. 화산함에서는 이렇게 반정과 석기가 포함된 반상조직을 볼 수 있어요. 세립질의 어떤, 세립질 조직을 나타내는 화산함도 있지만, 반상조직을 나타내는 화산함도 있습니다. 안사람. 얘는 전체적으로 조립질 조직인 화강함. 그렇지? 그럼 얘가 신성함이니까 냉각속도가 느렸고, 얘는 먼저 일찍 정출된 어떤 반정도 있지만, 나중에 빠르게 냉각돼서 만들어진 석기 또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냉각속도는 제가 더 빨랐다고 봐야지. 됐습니까? 좋아요. 정답 4번, 니은디글.